오리 왜? 아무도 안 나오니까 이상해 저기 다니엘이 가짜 따라가 봐 왜? 왜? 발이 절뚝거려 왜? 왜 그래 왜? 왜? 어디? 발 씌워서 그래 왜 그래 쟤 오줌다 너무 작아 이거 너한테 너한테 작다고 거기서 봐봐 어휴 야 옷을 벗으니까 무슨 천둥 벌벗은이 같으다 야 아이고 이 새끼야 가만있어 봐봐 좀 진짜 봐봐 아 이제 또 잘있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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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있번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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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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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여기가 너무 작아. 너한테. 멋있어 야. 응? 멋있어. 금복아 멋있어. 허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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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 쏴, 빨리 쏴, 빨리 쏴, 빨리 쏴. 손이 곱아서 머리 들어가 버려 이거 금동아 가까이 와봐 손가락질에 죽겠어 금동이 가까이 와봐 그렇지 옷 멋있다 옷 멋있어 금동이 옷 멋있네 금동이 옷 멋있네 멋있다 금동이 멋있다 또 어디 가나 이게 이 이게 비율이 멋있어요 같은 개는 아니지만 멋있어 애가 야 야 야 그거 다 끓이다 마른거 다시 꽁꽁 얼었는데 물하고 닭하고 꽁꽁 얼었어요 아휴 저거 끓여서 이제 또 한번 발려야 되는데 아우 너무 하기 싫어 지금 너무 추워 이제 그만 놀까? 야 야 그만 놀자 너 일루와 금동이 이리와 금동아 가자 콧물이 다 얼어 콧속에서 이리와 가자 가자 금동이 이리와 야 인마 이 새끼 자꾸 싸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일루와 너 금동이 들어왔어 아우 잘하네 아주 이젠 뭐 자 고기 뭐 고기 먹어 버릇을 해가지고 요구야 아주 그냥 딱 휘파람 부르면 딱 들어와요 아우 착해 뛰어 뛰어 신바 뛰어 이리와 산에 한번 갔다와 집에 갈거야 벌써 헤헤 갔다와 얼른 멀리 이리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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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얼마나 착해 이거 아이고 이뻐라 야 벙개야 너 방 청소할 테니까 나갔다와 자 하나 나갔다 벙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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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헤헤 아우 벙개 파란색이 잘 어울린다 어 깜짝이야 왜왜왜왜 비닐이 바람에 날리니까 바보같은 너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이 비닐이 바람에 날리니까 비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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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에 날리니까 비닐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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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에 한번 갔다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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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갔다와 그렇지 이야 개발자국 봐라 와 어마어마하다 개발자국 뛰어 뛰어 그냥 막 뛰어 새끼야 신경쓰지 말고 막 뛰어 그냥 얼렁 아이 옷 찢어진다 야 야 이 옷 찢어진다고 단벌신사야 니나 나나 산으로 가지마라 야 찢어진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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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개 이리와 벙개 이리와 벙개 이리와 이 놈의 자식아 내가 거기 그쪽을 잡고지 말랬지 너 이리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아우 이뻐라 아우 아우 천둥이 멋있네 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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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 어 그래 이제 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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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갔다 와 어 그렇지 어우 좋아 야 왜 안가 아이고 좋아 잘 갔다 왔어 이야 오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 잘했어 우리 서라 잘했어요 자 서라가 간식 먹자 아